안녕하세요 김상순TV입니다. 샤인의 유머조크 45번째는 3중 풍선 불기 달인 봐도 이해 안되는 말싸움 차이나는 차이나 생활개그 18개 에피소드 편입니다. 지루한 시간을 잠시 있게 해주는 차이나 일상생활 진풍경 함께 보실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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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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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